흑 medal ok 빨간받이 red pants 노카 grey hair 음 음 음 편집 엔터 기본 기력이죠 어우 건들건들 ok 키 음.. 음.. 성별 그나마 남자가 약을 좀 덜 빨아 보이죠? 부모 유전자 음.. 어허허허 어 이거 약간 좀 어.. 어 이거.. 유교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종교적으로? 음.. 음.. 약간 특.. 특정 인종을 좀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니콜이 이렇게 생겼다고? 오 새까네 어 나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어 나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야 이거 고라프다 이거 어떻게 고르지? 되게 난감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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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사정도 아빠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피부색 아빠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뭐 이런거 음.. 음.. 뭐라고 할까요? 여자 꼬고 꺼빈 여자 꼬고 부모 유전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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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어.. 이거 300대인데 이거 300대인데 끝판왕 나오셨습니다 아구창 많은데 아.. 더럽게라뇨 그래도 여잔데 어.. 약간 좀 우리의 선조 선조 느낌 나죠 유인원 어 이거 어머니가 좀비야 포레스트 식인종 이쁜 얼굴 없나? 이거 더맨더머고 어.. 어.. 이거 우리 옆집 아줌마인데? 3만대짜리인가 이거는? 이것도 우리 옆집 아줌마? 약간 조커 이쁜여자 이쁜여자는 없단 말인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게 다 할머니지? 아 저 지금 되게 진지해요 캐릭터를 뭐 이거 사랑님이나 아실거에요 제가 그 GTA 멀티판 그 리로리드 하면서 얼마나 신경썼는지 아 나 이쁜여자 하고 싶어 이쁜여자 엔젤 그냥 막장으로 가요 아구리 백디 맞아도 될만한 여자 이거? 짱인데? 어.. 하하 진짜 흐강 짱 이게 여자라면 믿겨지시겠습니까 피부색 약간 그나마 인간스럽게 요정도 살도 찌개요 오케이 살도 찌개요 어 어 오케이 됐어요 어 유전자 됐구요 얼굴 어 어 눈썹 들어간 표준 돌출된 들어간 돌출된 표준 이렇게 돌출되고 들어가고 돌출된게 낫겠죠 서형인데 아래로 아래로 위로 이거 너무 순하잖아 개구리님 어서오세요 백혈부형 먼저 같아요 아니 요정도 약간 좀 강해보이게 개구리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가 이뻐요 좀 이따가 이제 망가질거에요 눈 음 큰 눈 큰 눈 눈은 작아야지 웃기죠 콧대 어 넓고 좁고 우선 넓어야 돼요 여기서 위로 아래로 어 이거 낮은 코가 웃길까요 아 인중 개넓다 인중 개넓다 진짜 아 제가 지금 남의 얼굴 보고 웃으면 안되는데 인중 진짜 개넓다 하하하하하 요거 아니면 요거 둘중에 뭐 어떻게나 하세요 업앤따운 업앤따운 여러분 업앤따운 다운 업 왜 이리 안 움직여 야 왜 더이상 안 움직이지 업 업 업으로 가겠습니다 콧대 긴거 짧은거 돌출되고 돌출되고랑 들어간거는 뭐지 아 여기 콧대 여기 코 위에 눈이랑 가까운 콧대가 들어갔냐 올라갔냐 이거구요 긴 콧날 짧은 콧날은 그 콧방울쪽 콧방울쪽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흠 그냥 어 잠시만요 이렇게 코도 낮고 콧날도 낮은거랑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큰거 업시킨거 그냥 낮은게 낫겠죠 오케이 이미 성장기때 코는 이미 박살났죠 코끝 어 어 구부러진것도 있고 위로 올라 아래는 내려가고 돼지 아 이건 그 중간 뼈대가 이렇게 부러질수도 있구요 뼈대는 가운데로 할게요 들참코 내리참코 들참코 돼지코 오케이 광대 들어간거 돌출 돌출이 낫구요 업 다운 업 다운 큐뿌 드림님 어서오세요 저 살해들어서 죽을거 같아요 업 다운 업 그나마 좀 젊게 그냥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냥 다운 다운 다운의 돌춘된 스타일 늙어보이게 갈게요 볼 어 여인 볼 옆모습 깬다 어 어 어 이렇게 옆모습 어 콧대 너무 높은데 콧대 너무 높은데 이거 야 이거 리얼하게 돕는다 좀 이따 콧대 좀 바꿀게요 콧대 너무 넓다 입술 얇게 두껍게 어 이거 너무 얇다 좀 두껍게 약간 복부인 스타일로 여기 콧대 좀 바꿀게요 어 어 음 어 여기는 코는 중간으로 하고 어 긴 콧날 너무 높고 짧은 콧날 어 이거 이게 좋겠어요 이게 이게 좋겠죠 어 더 없나 더 없나 턱선도 있어 턱선 어 턱선 좁은 스타일 넓 어 이거 약간 그 이거 뭐지 사각형 사각턱 어 어 여기에 둥근 스타일 각진 스타일 각진 스타일 각진 스타일 아 여기는 그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입술 아래에 그 뽈뽈록 튀어나온 부분 들어가고 업 다운 업에 나온게 웃길라나 이거 웃길라나요 이거 아니면 정반대로 이거 약간 무턱같네 반할 것 같아요 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야 이거 코 다음으로 튀어나온게 턱인데 넓고 좁고 이거 넓은게 웃길 것 같고 어 어 둥근 들어간 둥근 이건 차이가 뭐지 이게 둥근이구요 들어간 차이를 모르겠네 아 요 아래쪽에서 파연냐 올라갔냐 요거고 요게 낫겠어요 어 특징 랜덤화 이거 할 필요 없겠죠 지금 다 만들었는데 어 오케이 콜 엔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지금 랜덤한거 아니라 메뉴로 들어가기 어 오케이 월급 끝났어 이제 외모도 있어 외모 머리 모양 느슨한 묶은 머리 픽시 분명 여기서도 이걸 진짜 엘프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많을거에요 이거 좋아요 이건데 어 차라리 난 이게 섹시한데 이거 그 뭔데 마이클 잭슨 중에 그 노래 뭐죠 It's black, it's white 아아아 이 노랜데 이게 낫겠다 차라리 나 근데 왜 이리 늙어 보이는 캐릭터지 나 언제 나이를 골랐나 저 이 상태로 좀 젊은 캐릭터 할 수 없나요 나 미치겠네 아니 그나마 갱단인데 나 좀 어린 스타일로 가면 안돼 죄송합니다 저 어린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나 미치겠네 잠깐만 성폴, 유전자, 얼굴 잠깐만 여기서 남성으로 바뀌면 뭐야 싹 바뀌었나 이걸로 바꿔놓고 잠시만요 어 유전자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외모 이거 사용자 지정이죠 지금 오케이 안 바뀌었어요 다행이네요 머리 모양 나 좀 젊은애 하고 싶어 피부 노하우 끝판왕 보여요 끝판왕 보여 드려요 요것도 세긴 한데 진짜 우리 강한거 하나 고르고 가죠 저는 이거 피넛걸이랑 피넛걸 하나 얘 메시번 둘 얜 너무 남자같아 여러분들 괜찮은거 골라주세요 삭발 피그테일 포니텔 포니텔도 괜찮은거 같애 삭발가요 삭발 너무 개성없지 않나 여러분이 가자고 하면 갈게요 요거 맘에 드세요 양갈래로 갈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삭발이랑 양갈래 요거 삭발이구요 1번 삭발 1번 삭발 양갈래 둘째가 어느걸로 갈까요 초복원님만 계속 삭발이에요 초복원님 여러명이 하듯이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초복원님 지금 한필요 삭발이요 오케이 삭발 가겠습니다 아 눈썹 1번부터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펜슬 요거 확대할 수 없나 내추럴 퍼지 눈썹 사이 모르겠죠 눈썹 사이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봐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컷아웃 제일 섹시한 눈썹으로 갈게요 제일 섹시한 눈썹으로 갈게요 패션 눈썹은 섹시하게 잡티 홍역 여드름 스팟 브레이크아웃 블랙헤드 블랙헤드 각질 좁쌀 여드름 이게 제일 드럽네 종기 여드름 전체 여드름 볼 볼에 발진난 거 얼굴 발진 여드름 흉터 사춘기 눈 주변 턱 발진 두 얼굴 좁쌀 여드름 여드름 전체 두 개 나왔어요 지성 피부 상처 여드름 흉터 이거 괜찮지 않나요 늙은 얼굴에 여드름 흉터 여드름 없이 흉터만 있는 거 여드름 흉터 전체 입술 발진 좁쌀 여드름 여드름 전체 어느 걸로 갈까요 대충 빨리 골라주세요 초복음님 여드름 전체 여드름 전체 약간 좀비아스럽고 피오노화 눈가 주름 미간 주름 차이가 뭐야 그다지 차이 없어요 뚜렷한 노화 풍화 처짐 힘든 삶 빈티지 은퇴 마약중독자 노인병 노인병 갈까요 노인병 제일 심한 것 같은데 노인병 투명도 투명도 마약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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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상태 딸기코 수염 발진 눅 아플 Indo 아플렉시 선번 멍 알콜사 τί 중독자, 패치, 토템, 혈관, 손상, 창백, 고스트, 알코올중독자, 점주근깨, 아기천사주근깨, 전체, 볼규칙, 닷대시, 콧등, 아기인형, 요정, 태양의 입맞춤, 얼굴 화상 입었네요. 미인점, 라인업, 모델, 산발, 전체요? 주근깨, 빗방울, 어차피 차이가 없네. 전체로 갈게요. 피부 손상, 고르지 못함, 사포, 패치, 거침, 가죽, 텍스처, 코스, 러그, 주름진, 갈라짐, 모래밭, 어느걸로 갈까요? 모래밭? 이게 모래밭. 갈라짐. 갈라짐, 코올, 눈색깔, 그린, 에메랄드, 라이트 블루, 오션블루, 라이트 브라운, 다크 브라운, 헤이즐. 어, 약간 불그스름해. 어, 이거 뭐 라이트 그래드 약간 희그무레한 게 약한 사람 같고요. 다크 브라운? 이거요? 다크 브라운은 이걸로 갈까요? 아, 네. 아무거나 갈게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 얼굴 매일 봐야 돼요. 눈화장, 레츄얼 룩, 키다이, 촐라, 뱀프, 글래머, 버블검. 이거 어때요? 아쿠아 드림. 얼굴 보이세요? 아쿠아 드림 보이세요? 나 아쿠아 드림. 아쿠아 드림 아니면 이거 스모키 캐다이. 스모키 캐다이 이것도 쪘는데? 헤비메탈 좀 별로고. 헤비메탈. 우선 이거 아쿠아 드림 한 표 나왔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스모키 캐다이. 헤비메탈. 어느 걸로 갈까요? 초봉님. 혼자서 여러 명이 하듯이 두 개 고르지 말라고요. 어느 게 날까요? 캐다이요. 캐다이. 요거? 아 스모키 캐다이. 요거. 그쵸. 미친 패션. 보라장. 보라장. 전체. 앵글. 라운드. 하이. 요거는 여성분 없나요? 저희 방에 지금 여성분 없나요? 요거는 좀 전문용어인데. 어 라운드. 수평. 하이. 우선 하이가 제일 강한 것 같고요. 80년대. 요거나. 요거. 하핑크. 오케이. 하핑크로 하이로 갈게요. 립스틱. 번짐은 괜찮네. 번짐. 게이샤. 게이샤. 번짐이랑 게이샤. 무광. 광택. 테두리 무광. 광택. 무광. 광택. 무광. 광택. 번짐. 게이샤. 사령님 어서오세요. 번짐으로 가요. 번짐에. 시뻘곤색. 아 입술은 이쁘게 게이샤 로 갈까요. 게이샤. 요거. 입술은 이쁘게 게이샤. 남자의 로망. 기모찌. 여자 캐릭이에요. 지금. 번짐이 낫겠죠. 번짐. 음. 어. 오케이. 됐고요. 의상. 스트리프. 스트리프. 플래시. 파티복장. 파티복장 들고 죽이네. 야. 옆으로 돌아와 봐. 이거. 아. 지금. 만장일지로 가고 있어요. 비치. 진짜. 미친년처럼. 비치로 갈까요. 이. 지금. 뭐래도. 다. 다욕기야. 나이를.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나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사랑님. 저희. 그. 다른. BJ님들. 캐릭터 이쁘게 꾸몄나요? 엘프처럼. 사랑님. 그것만 얘기해줘요. 이게 이쁘게도 꾸밀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와.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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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릭터. 이쁘게 꾸밀 수 있어. 저희가. 꾸할까요? 스톱할까요? 다시. 엘프로 갈까요? 이 캐릭터로 갈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신대로 갈게요. 꾸. 스톱. 초보검님만 이걸 좋아해 솔직히 지금 이 얼굴은 내 얼굴을 핵주먹으로 한 100대 날리고서는 아스팔트에 한 2시간 동안 끌고 댕기했을 때 나왔을 만한 얼굴 오케이 자수가 따라서 우선 새로 할게요 죄송합니다